선거에 나온 후보를 지지한 단체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. 그럼 보조금이 정치적 색채를 띄게 될 수 있으니까요. 그런데 떡하니 이 후보는 지지하고 타 후보는 규탄하는 성명까지 낸 단체가 국민 혈세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그것도 최대치로 받아갔습니다. 물론 지지 후보가 당선된 뒤에요.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. 강원도 춘천의 한 민간단체 SNS 페이지입니다. 지난 지방선거에서 강원 교육감으로 당선된 신경호 후보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. 당시 이 단체 회원이었던 신교육감을 지지한 겁니다. 강원도 교육청은 올해 초 이 단체에 책정된 보조금 1억 5천만 원 중 4천만 원을 지급했는데 한 개 단체에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.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문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는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보조금 관리위원회도 거르지 못했습니다. 담당자에 이어 위원회마저도 이 단체의 명확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. 계획서상에는 자기네가 그런 걸 드러내지 않았겠죠. 알고 보니 SNS랑 단체 이런 걸 보니까 교육감용을 지지했던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. 해당 단체는 담당자에 착오로 신청했다고 해명했습니다. 다만 보조금 신청을 할 당시에는 지지선언과 상관없는 새 회장과 집행부가 운영하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. 강원도 교육청은 홈페이지와 SNS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하고 이 단체에 대해서는 남은 보조금 2천여만 원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.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,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